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밤사이 들어온 주요 국제뉴스에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전히 확진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봉쇄 완화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결과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266만 2,571명이고요. 미국이 가장 많은 83만 9천여 명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의 3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봉쇄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봉쇄 완화 움직임이 포착된 곳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유럽인데요. 사실 여전히 매일 확진자 2만 명 또 사망자가 3천 명씩 발생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줄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봉쇄 완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록셈부르크가 21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전제로 단계적 완화에 들어간 가운데 벨기에 정부도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봉쇄 조치 완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굉장히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주말에 공개하겠다면서 다음 달 4일부터 일단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독일 정부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20일부터 서점과 꽃집 그리고 자파점 등 8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상점의 영업 재개를 허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제적으로 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오스트리아 역시 지난 14일부터 4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매장의 영업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일부터는 대형 상점과 쇼핑센터 또 15일부터는 식당과 술집이 문을 열 예정입니다. 반면 확진자 수가 13만 4천 명을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봉쇄 완화 조치가 좀 이르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일반 기업들도 그렇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들이 일반 기업들이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영국 의회 표결도 이제 원격으로 진행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영국 하원이 7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화상회의를 도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일부터 린지호일 하원의장을 포함한 일부 의원만 의회에 출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화상을 통해서 연결한 하이브리드 의회를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해서 최대 120명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이 아울러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의원들은 집에서도 예의를 갖춘 단정한 차림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의회 내에는 전체 의원 650명 중에서 최대 50명까지만 출입이 허용이 되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 두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서로 2미터씩 떨어져 앉는다고 합니다. 이 영국 정부는 투표 과정의 결함이라든지 해킹 우려가 불식되기 전까지는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서 통과될 수 있는 법안만 원격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민주당 지도부는 231년 미국 의회 사상 최초로 원격 투표가 가능하도록 의회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여기에 의원들이 직접 의회에 갈 수 없을 경우 임시로 다른 의원을 지명해서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에 대해서도 23일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 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캐나다 의회는 이미 매주 대면 회의 1회 또 화상회의 2회를 혼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각국의 발이 묶인 유럽의회 의원들은 전자우편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온라인으로 의회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참 코로나19가 많은 곳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죠. 간호사들이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의뢰진이 9천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많은 지역에서 사실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실제로는 이보다 감염된 의뢰진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시각으로 21일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에서 미국 전국 간호사 노동조합 소속 간호사들이 코로나19로 숨진 동료 의뢰진 사진을 들고 의뢰진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연방정부의 기준도 없이 간호사를 포함한 의뢰진은 개인 보호 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코로나19에 노출돼 있다면서 의회는 국방물자 생산법을 발동해서 보호 장비를 생산하고 대대적인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간호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당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서 6피트 거리를 두고 서서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영웅으로 여긴다. 하지만 우리의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우리는 숨겨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처음 와닿는 말이죠. 그러네요. 지난 20일 뉴욕에서는 또 간호사협회가 보호 장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면서 주 보건부와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뉴욕주 의뢰진들은 부족한 보호 장구를 대신해서 쓰레기 봉투를 가운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의료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안전이 보장이 돼야 또 환자들을 잘 보살피는 건데 그렇죠.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좀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유엔이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전 세계 2억 6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심각한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또 내놨죠. 맞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4차 연례 식량 위기 보고서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빈곤국들을 중심으로 2억 6천 5백만 명이 굶주림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미 분쟁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예멘,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에티오피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나이지리아, 아이티 등이 더 위험한 국가로 특정이 됐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창궐 이전부터 사실 동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일부 지역은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지금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코로나19 위기가 더해진 겁니다. 데이비드 비즐리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최악의 경우 약 30여 개 개발 도상 국가가 기근 상태에 처할 수 있고 이미 이 중 10개 국가에서 100만 명 이상이 기아 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약속한 20억 달러를 빠르게 지원해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금을 줄 수 있다면서 대규모 식량 위기를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현재 식량 수출을 일시 제한 조치하고 있는 베트남과 러시아, 세르비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태국 등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 등을 향해서 식량 수출 금지 등 식량 공급망의 차질을 빚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봉쇄 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곳이 유럽 쪽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들의 개학도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을 시킬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개학에 따른 감염 위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스웨덴은 코로나19 발병 이후에도 휴교령을 따로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또 지난 15일에는 덴마크가 11세 이하를 대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의 개학을 가장 먼저 시행을 했고요. 노르웨이도 지난 20일부터 유아원을 개방한 상태입니다. 네덜란드는 다음 달 11일부터 또 프랑스는 다음 달 12일부터 각각 초등학생의 등교를 허용한다고 밝혔는데 프랑스는 가장 먼저 개학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을 10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후 중고등학교 중 일부 학년을 등교시키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개학을 추진을 해서 다음 달 25일까지 전 학교가 개학할 예정인데요. 네덜란드 역시 하루는 학급의 절반이 등교하면 다음 날은 나머지 절반이 등교하는 식으로 소규모로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 한 달 후에 중학교도 개학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이동재산령이 내려진 스페인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부모 중 한 명이 동반하는 조건으로 14세 미만 어린이의 외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책임을 계속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미주리주가 실제로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 진 백크스 의원 등 20여 명의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사실 미국 국무부와 법무부에 코로나19 사태를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 미주리주의 에릭 슈미트 법무장관이 21일에 중국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이유로 중국 정부와 공산당 등을 상대로 주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법무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로 수많은 인명 손실과 인적 고통, 경제적 혼란이 발생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감염력에 대해서 전 세계에 거짓말을 했고 내부 고발자를 침묵하게 했다. 중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불신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다면서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특정 국가를 상대로 다른 국가의 지방정부가 소송을 내는 것은 사실 국제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띈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외교정책은 연방정부의 독점적인 영역이고 외국 정부는 다른 나라의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권면제 원칙 때문에 이 소송은 기각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달 미국과 영국 등 40개국 시민들이 미국 법률회사를 통해서 중국 정부를 상대로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6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400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라스베이거스의 기업들과 이스라엘의 인권변호사 협회도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말 그대로 사면 초과에 몰려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국제 뉴스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이 넓어집니다. 세계를 만나는 시간, NOW!